한적한 산사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사진작품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. 한선영 사진작가는 지난 15일부터 엿새간 서울 충무로 비움 갤러리에서 세 번째 개인전, 절로 가는 마음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절로 가는 마음이란 주제로 산사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사진작품 15점을 선보였습니다. 한작가는 떠나지 못하는 시대, 절로 가는 마음이 절 안팎에서 만난 풍경과 내면을 마주하고 잠시나마 치유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